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와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매일 해외 직구 세일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세일 정보가 아닌 아이폰 14 한번 언박싱해 볼 건데 저 같은 경우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품 조금 빠르게 받아 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아이폰 14 기본 모델 제품이고 이 제품과 함께 개봉했으면 좋을 아이폰 프로 맥스도 구입을 했고 애플 워치 울트라 제품도 구입을 했는데 이 두 제품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높아서 방심하고 있다가 프리오도 땡하고 구입한 게 아니라 몇 시간 뒤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순서가 뒤쪽으로 쭉 밀리면서 한 달 가까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애플 워치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제품 받는 대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시일은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이폰 14 제품 프로 맥스랑 애플 워치 울트라는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입하실 예정에 있으셨다면 프리오도 땡 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아이폰 14 바로 언박싱해 볼 거고 아이폰 13 제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폰 14 애플에서 만든 레더케이스 검정 색상까지 같이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에서 한번 보시면 깔끔하게 포장돼서 날라왔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제품 구입하면 배송하면 하루 이틀 늦어지기 마련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오늘 출시할 이 날 딱 맞춰서 미리 전날 보내서 출시하는 당일 날 딱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줍니다. 아무튼 간에 박스 바로 까보면 애플 제품은 여러 번 구입을 해봤지만 포장 상태가 항상 대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포장돼서 날라왔습니다.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박스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댑터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두꺼웠었는데 정말 얇아졌습니다. 아이폰 14 새로운 디자인 보이고 살짝 튀어나와 있는 재질로 하얀색 박스로 깔끔하게 싸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사준 제품이어서 아이가 직접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아이폰 13 이렇게 검정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마찬가지 검정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까보면 여기 스티커 부분이 있는데 스티커 이렇게 떼게 되어있고 얼핏 봐도 스티커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카메라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바로 한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박스에 들어가져 있는 게 14 제품이고 옆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차이가 벌써부터 나는 게 보인다는 거 다시 화면 전환해서 새 제품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기분이 괜히 좋습니다. 안에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면 구성물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USB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는 심카드 뺄 수 있는 핀 들어가져 있고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 이게 답니다. 구성품이라고 해봤자 언박싱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간촐해졌다. 이게 아이폰이 환율도 올라가지고 가격도 비싼데 구성품이 정말 없다. 보시면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더라도 뭐 차이가 없고 옆면 서팅과 차이가 없습니다. 버튼이라던지 진짜 차이 없네 카메라 튀어나와져 있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 화면을 보시면 iOS 16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 제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설정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16 업데이트 현재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폰 14 레더 케이스도 구입을 했는데 마찬가지 좀 깝깝하게 검정 색상이라기보다는 먹색 잉크 색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깔끔하게 빨간색이나 이런 색상으로 구입하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전혀 말을 들어먹지가 않는다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겼습니다. 검정 색상이라... 잉크 색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네이비가 도는데? 잉크 색상이 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파란색이 돕니다. 배경을 파란색으로 해놔서 그런가? 보시면은 핸드폰 굉장히 검정색인데 약간 네이비 색상이 도는 것 같은데 아무튼 레더 케이스 요거 정품이다 보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아주아주 깔끔하고 보시면은 버튼 부분 검정색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처리되어 있고 마찬가지 옆쪽 측면 버튼도 확인해 보시면 메탈 재질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서 튀어나온 부분 서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범퍼가 뭐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포팅 제품에 맞춰서 케이스의 카메라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 요게 서팅 제품, 포팅 제품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를 바꿔 껴봐도 지금 현재 포팅 제품을 서팅 케이스에 껴봤는데 사이즈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 케이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렌즈가 살짝 튀어나오네요. 케이스는 들어맞기는 하는데 카메라 부분 때문에 사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메라 부분 스크래치 전부 다 날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케이스 사이즈는 동일하다. 뒤쪽 부분, 카메라, 거기 범퍼 부분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하는 거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성능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큰 차이가 없고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것들 옆에다 놓고 봐도 어떤 게 어떤 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포팅 제품 같은 경우 기본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 맥스 제품보다는 살짝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프리오더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딱 맞춰서 배송이 왔는데 요번 제품은 너무 똑같아서 서팅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선물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새 제품을 구입해 주는 거라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택을 했지만 서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iOS 16도 사용이 가능하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성능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요번 제품은 걸으시고 다음번 제품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고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만 소개를 해드렸고 설정이 끝난 다음에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 사진을 같이 찍어서 뒤쪽에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빠른 리뷰 아이폰 14 제품 한번 가지고 와서 개봉해 봤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애플워치 울트라 리뷰가 기대되신다 아니면 아이폰 프로 맥스 14 제품 리뷰가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